자 오늘 요아이 3일째 4일째 지금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꽃대가 지금 4일째 되는 날 요정도 이렇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아마도 내일이나 곧쯤 되면 꽃이 이제 오늘 또 밤까지 성장을 훅 하고 내일 아침이면 아니면 내일 저녁 대쯤 되면 꽃이 활짝 피어 주지 않을까 싶은 수순에 단모한 꽃이 활짝 피면 또 영상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일 아침이면 꽃이 피어 주겠다라고 했는데 세상에 저녁에 퇴근을 하고 와서 궁금해서 쫓아 올라왔답니다. 올라왔는데 세상에나 요거 지금 요렇게 되면 저녁에 밤에 늦게쯤 되면 활짝 핀답니다. 얘가 꽃이 피면 밤낮이 없더라고요. 밤에도 활짝 피더라고요. 작년 재작년에 아마 그거를 봤는데 재작년에 밤에 해걸음쯤 때가 옥상에서 요아이를 보고 있었는데 한 한두 시간 지나고 나니까 꽃이 활짝 피더라고요. 활짝 피는데 얘도 곧 활짝 필 것 같아요. 세상에 너무 이쁩니다. 이쁜데 와 내일 아침에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녁에 밤에 늦게쯤 되면 늦게쯤 되면 아마 시간이 한 9시나 요렇게 되면 꽃이 활짝 피어 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는 또 어두워서 카메라에 담기가 조금 조금 그시기 하겠지만 우와 세상에나 이렇게 저는 한 내일 아침이나 아침쯤이나 되면 피워 줄란가 했더니 세상에 저녁에 이렇게 지금 몽우리가 살짝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아이 또 꽃이 활짝 피는 모습을 담을 수 있으면 담아서 함께 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렇게 지금 꽃에 올라오고 있고 요게 아마도 요렇게 지금 꽃이 활짝 피고 있는 요 모습이 지고 나면 저 아이들도 훌쩍 자라지 않을까라고 와 여기가 장소가 조금 이렇게 카메라에 담기 조금 그시기 하기는 하지만 와 그래도 그래도 또 요렇게 이쁜 꽃들만 꽃들만 봐주세요. 주위 환경은 빼고 와 정말 자 요아이 활짝 피면 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수꽃다리입니다. 오늘도 날씨는 억수로 좋을 날인가 봅니다.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아주 상쾌한 그런 날 그런 날이 될 것 같고 그저께 요아이들 비를 상당히 많이 맞았죠. 비가 제법 많이 왔습니다. 비를 맞고 다행히도 어저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줘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물 마름이 굉장히 좋았지 않을까 싶고 오늘 아침에는 또 출근하기 전에 요아이 요아이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세상이나 수수가 다육이는 거의 다육이 꽃을 보지는 않는답니다. 안는데 요아이만 요아이만 절대로 꽃을 꽃이 이렇게 꽃대가 길게 나와도 꺾어주지 않고 요아이는 끝까지 꽃을 보는 편이랍니다. 요아이 이름이 조안 다니엘 목대 한번 보세요. 세월이 느껴지시죠? 여기 마감터 위에 뿌리가 요 위에까지 올라와가지고 요렇게 요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정말 오래됐다는 오래 묵혀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요아이도 요것도 꽃이 피면 상당히 예쁠 것 같아요. 몽글몽글 요렇게 꽃송이를 많이 물고 아이고 예뻐라 자 아침에 조안 다니엘 꽃도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또 수수랑 함께 해주시고 자 이렇게 또 아침에 주저리 주저리 두서없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요아이 한번 보세요. 요아이가 베르테르 수신에 와가지고 비를 오붓 많이 맞았습니다. 벌써 뭐 네 번 다섯 번 그 정도는 비를 맞은 것 같아요. 그렇게 비를 맞고 지금 성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올 때 요 위에 마감터가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 지금 집이 비좁아져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여기 요아이들 작년에 몸살아리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입장을 다 떨고 버린 아이들 요아이들이 호피 복랑급 요아이들도 위로 땡겨 올렸습니다. 햇살을 많이 보라고 아래층에 있다가 와 레드 드래곤 레드 드래곤도 역시 예쁘고 그리고 요아이 요아이가 하늘이 뻥 뚫린 다리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색감도 너무 예쁘고 이제 지금부터는 목이 막 칼칼해도 그렇게 되네요. 지금부터는 이제 색을 싹 빼버리지 않을까 날씨가 계속 좋아지고 이번 주 날씨가 이번 주부터 다음 주, 다음 주에는 뭐 낮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는 날이 굉장히 많네요. 그런 날들이 많아서 이제 차츰차츰 색을 빼버릴 끼기 때문에 이렇게 목이 너무 잠기고 해서 잠시 끊었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요아이 오늘 카메라에 오늘 출연을 한번 시켜보자 해서 옥상에 올라올 때 들고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또 카메라에 한번 담아보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요아이들도 좋아한 다니엘도 아니고 따로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러 가실게요. 자 짜잔 예쁘죠? 요아이가 계속해서 아마도 얘가 꽃피우는 성장일기로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저께 아침에 봤을 때도 꽃이 요렇게 입을 앙 다물고 있었는데 그래도 얘가 꽃을 곧 피워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제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옥상부터 바로 뛰어올라왔습니다. 바로 뛰어올라와가지고 요아이를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꽃이 요거 절반? 절반 정도 벌어졌더라고요. 벌어져서 요아이가 몇 시간 안에 몇 시간 안에 한두 시간 안에 꽃이 활짝 피겠다라는 그 느낌을 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저녁을 챙겨서 먹고 한 두 시간인가 지나고 나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세상에 다시 올라왔더니 꽃이 요렇게 요렇게 이쁘게 피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이쁘게 피어가 있죠. 아우 세상에 요런 와중에 그 창은의 사진은 창은땡님 전화가 오셔가지고 전화 받는데 언니야 우리 집에 다 무한 꽃이 피었다 그렇게 하니까 빨리 영상 찍어라 언니야 밤에 불도 없는데 영상 어떻게 찍노? 그렇게 하니까 카메라에 불 켜면 되지 언니야 나는 카메라에 불 켜니까 영상이 꺼져 삐던데 그래가지고 오예 뭐 번개가 있고 번개를 눌리면 불이 돌아오고 어쩌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래가 또 수수가 참 진짜 못난이죠. 밤에 영상을 찍으면 그렇게 불을 켜서 찍는다라는 걸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또 어저께 달래언니가 전화로 가르쳐주셔가지고 또 하나를 배웠다는 거 배웠고 요렇게 또 여러분들과 얘가 사실은 지금 저녁에 오면 아마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가 어젯밤에 늦게 꽃을 활짝 피웠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요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지만 저녁이 되면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너무 아까워서 아까워서 영상에 담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여러분들도 요렇게 보시고 수수도 아침에 요아이 때문에 기분이 업되고 요거 한번 보세요. 요렇게 꽃이 피는데 꽃 속에서 요렇게 또 하나의 꽃이 핀 것처럼 그렇지 않나요? 비행기도 지나가고 요렇게 요아이도 요아이도 꽃 속에서 꽃대가 나와서 또 꽃이 하나가 핀 듯한 이 느낌 너무 좋은데요.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그렇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그리고 얘는 요렇게 요렇게 꽃 속으로 터널이 생긴답니다. 저 안에까지 터널이 쑥 생기면서 참 은근 매력 있고 참 예쁜 아인데 너무 시간이 짧게 핀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쉬울 뿐인데 꽃은 엄청나게 예쁘답니다. 뭐 선인장 꽃이 예쁘기는 한데 요렇게 하얗게 요렇게 피는 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색이 있는 것보다는 수수는 요렇게 하얀 하얀 색이 너무 예뻐서 요렇게 또 오랜 시간 카메라에 한번 아 정말 예쁘다.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오늘 담모한 꽃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